메틱 터치하겠습니다 섹션 A 오른발 쌈바스테 크로스사이드 리커버 크로스사이드 리커버 여기 있죠 1&2 3&4 육회피버 5&6 육회피버 4분의 1턴 토탈 1과 4분의 1턴입니다 섹션 1 5&6 7&8 1&2 3&4 5&6 7&8 2입니다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힙 펌프 힙 펌프 세일러 스텝 세일러 스텝 힙 펌프 2 2 1&2 3&4 5&6 7&8 3 앵컬 스텝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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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3&4 포드, 포드, 걸어 터닝, 라이드 터치, 크로스, 셔, 어플, 시크스, 쓰리 하겠습니다.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시크스, 세븐, 앤, 에잇, 라스트, 자이드, 12시 방향으로 갈거에요. 에, 라이드, 록, 스테, 맨발, 포드랑리 커버, 포스파, 스테. 5, 6, 7, 8, 1, 앤, 2, 3, 앤, 4, 5, 6, 7, 8, 2, 1, 앤, 2, 3, 앤, 4, 5, 앤, 6, 7, 8, 3, 1, 앤, 2, 3, 앤, 4, 5, 6, 7, 8, 4, 1, 2, 3, 앤, 4, 5, 6, 7, 8, 콜입니다. 1 and 2, 3 and 4, 5, 6, 7,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3, 1 and 2, 3 and 4, 5, 6, 7,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오늘 16 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1 and 2, 3 and 4, 6, 7 and 9 감사합니다.